자 이제 그 도플루 효과를 이용해서 외계 행성을 탐사를 해보자 외계 행성을 탐사하는데 자 이제 여기서는 기본적인 전제는 이제 행성이 중심별을 공존할 때 그 공존 개념이 관측자의 시선 방향과 나란한 경우를 먼저 좀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외계 행성이 중심별을 돌고 있을 때 실제로 외계 행성이 중심별을 두는 게 아니라 외계 행성과 중심별은 공통 질량 중심이라고 하는 걸 중심으로 해서 외계 행성과 중심별은 서로가 서로를 돈다 그래 이때 질량 중심이 있어 그럼 질량 중심은 당연히 질량이 훨씬 더 큰 중심별에 가까이 있고 그 다음에 질량이 작은 외계 행성으로부터는 질량 중심이 조금 멀리 떨어져 있을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만약에 별하고 행성의 질량비가 100대 1이라고 하면은 이 거리의 비가 이게 100대 1이 되는 거야 그런 것까지 잘 나오진 않는데 근데 공통 질량 중심으로 회전을 할 때 자 별이 만약에 공통 질량을 중심으로 해서 반시계로 공정한다 외계 행성도 이렇게 똑같이 반시계로 공정하는 거야 근데 내 눈에는 외계 행성이 안 보이는 거지 근데 이제 내 눈에는 별만 보이는 건데 이 별을 우리 지구에서 관측을 했을 때 자 여러분들이 좀 봐야 될 거는 이 별의 위치가 딱 4군데만 보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 여기, 여기 4군데만 좀 보고 나머지는 이제 변화만 보면 되는 건데 그럼 이 4군데 위치에서 별이 공전하는 이 순간속도의 방향을 이렇게 써볼게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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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리고 원운동을 한다고 가정을 합시다 원운동을 하면은 이 별의 공전속도는 전부 다 똑같을 거야 그래서 별의 공전속도를 V라고 하면은 이 공전속도라고 하는 개념하고 시선속도라고 하는 개념을 여러분도 구분해 줘야 돼요 알겠어요? 시선속도라고 하는 건 항상 지구에서 바라보는 시선 방향에 대해서 멀어지거나 후퇴하는 속도잖아 그럼 시선 방향과 이렇게 수직하게 움직이는 곳에서는 여기서는 시선속도의 크기가 0이 돼 버려요 여기서도 시선속도의 크기가 0이 돼 버리는 거고 근데 여기는 그냥 공전하는 속도 그대로 나한테 접근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여긴 시선속도의 크기가 공전속도 V하고 똑같은 거야 다만 접근하니까 시선속도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야 공전하는 속도가 그대로 시선속도가 되는데 멀어지니까 플러스가 되는 거지 그래서 별이 지구에 접근하는 여기 반 바퀴 동안에는 지구에 접근 청색 편의 그 다음에 여기 반 바퀴 동안에는 지구에서 멀어지니까 적색 편의가 나타나고 청색 편의가 청색 편의 혹은 접근하는 시선속도의 크기가 최대가 되는 위치가 여기 그리고 나한테 멀어지는 적색 편의가 최대가 되는 게 여기 이렇게 돼요 적색 편의가 최대가 되는 거 그럼 이제 관측을 할 때 이제 실제로 이제 평가원에서 자료를 주는 건 이렇게 두 가지 자료가 있어요 두 가지 자료 예를 들어서 자 여길 T1이라고 써볼게요 T1부터 T2 T3 T4 그리고 한 바퀴 공전에서 T5까지 그럼 T1에서 T5까지가 별의 공전주기가 되는 거고 그 별의 공전주기하고 행성의 공전주기는 똑같겠지 근데 이제 맨 먼저 관측하는 거는 내가 어쨌든 내가 별에서 관측하는 건 별 빛을 관측하는 거잖아 별빛에 스펙트럼을 주는 경우가 있어 그리고 이쪽이 파장이 짧은 청색 쪽 초록색이긴 하지만 청색이라고 합시다 이쪽이 적색 쪽 자 그래서 그 이 별 어떤 별에서 오는 빛의 파장 중에서 고위 파장 람다 재료는 거 하나 잡아 그럼 맨 처음에 T1부터 관측을 시작을 합시다 T1부터 그럼 T2로 가면 얘는 무슨 편이? 청색 편의가 나타나면서 T2일 때 청색 편의가 최대가 돼요 파장이 짧은 쪽으로 이 파장 변화가 최대가 되는 거지 그리고 여기 T3가 되면은 다시 고위 파장으로 돌아오는 거야 그리고 T4가 되면은 T4가 적색 편의가 최대가 되는 거 또 이때 이제 파장 변화가 최대가 되는 거지 그리고 다시 T4로 돌아오면은 얘가 다시 원래 파장으로 돌아오는 거야 그럼 고위 파장부터 시작을 해서 청색 편의 최대 쪽으로 갔다가 적색 편의 최대로 돌아오면은 요게 다시 별의 공전주기가 되는 거야 그럼 그게 그대로 행성의 공전주기가 되는 거지 그러면은 요 공전계도상에 위치하고 요걸 같이 연결시키시면 돼요 근데 요게 이제 시선속도의 변화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 시선속도의 변화로 그럼 X축이 시간이고 Y축이 이제 시선속도입니다 시선속도 여기가 0이고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라고 하자 자 그럼 관측을 여기서 시작을 한다고 할게요 그럼 여기가 시선속도의 크기가 처음엔 얼마야 0이었지 그러다가 여기로 가면은 시선속도가 마이너스로 크기는 커져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가 T1 시선속도가 마이너스로 최대가 되는 거 여기가 T2 그리고 여기가 다시 시선속도가 0이 되지 여기가 T3 이렇게 돼요 그리고 T4에선 시선속도가 플러스로 최대 그리고 T5가 되면은 다시 시선속도가 0으로 돌아오지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서도 여기 위치가 있으면은 이 위치를 이거랑 같이 연결시켜주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의 그 플러스과 문제는 항상 이 자료가 나오면은 되게 좀 쉬운 자료가 돼요 근데 혹시 이거랑 이거만 자료가 나오면은 이 위치를 항상 별의 공전기를 그려가지고 옮기면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제 이 시선속도의 변화주기 이것도 뭐가 되겠어? 공전주기가 되는 거지 그리고 시선속도 최대값 이게 공전속도하고 똑같을 거야 만약에 시선 방향과 공전기려면이 나란한 경우에는요 알겠어요? 자 계속해서 이제 그 행성의 공전기려면이 관측자의 시선 방향과 나란한 경우에 이제 평가원에서 이제 최근에 이런 것들을 좀 응용해가지고요 도플로효과 자체를 내내 그러니까 외계행성 탐사를 내는 것보다 약간 이거를 그냥 수학적으로 분석하는 내용들을 좀 내는 경우가 있어요 일단 가장 기본증이 뭐냐면은 이제 그 보통 그전까지는 지구가 있으면요 시선속도가 0인 거랑 크기가 최대인 거 이걸 좀 많이 물어봤거든 최근에 이제 어떤 걸 좀 내냐면은 자 중심별의 공전기려면이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중심별의 공전기려면이에요 그리고 공통질량중심이 있고 우리 지구가 있을 때 자 별의 공전기려면 그리고 공전 방향을 반식으로 잡아볼게요 앞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대로 보통은 이 네 군데를 해석하는 게 가장 기본이에요 네 군데를 해석하는 거고 자 이때 이 공전속도를 V라고 합시다 하지만 여기 있을 때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시선속도잖아 시선속도의 크기가 0이 돼요 그리고 여기서는 시선속도가 그대로 공전속도와 크기가 똑같고 접근하니까 이제 마이너스가 되겠지 다시 여기 시선속도의 크기는 0이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시선속도의 크기가 공전속도와 똑같은데 이제 플러스 V가 되겠지 근데 이제 어떤 데를 물어보냐면은 어 이런 데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자 얘가 좀 공전을 해가지고 이제 이런 데 와 여기 와요 그러면 여기보다는 여기가 시선속도가 아무래도 좀 작을 거야 그럼 시선속도가 최대가 될 때 값에 비해서 여기에 시선속도의 크기가 얼마냐 이런 거 물어보거든 이때 만약에 여기 돌아간 각을 30도라고 하면은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간단한 벡터의 분해이긴 합니다 보세요 여기서 공전속도는 그러니까 공전방향이 이 방향이지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이 공전속도를 벡터 분해해가지고 시선 방향을 움직이는 이걸 구해야 돼요 그럼 한번 보세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이 각이 30도면은 이 각이 60도가 되겠지 근데 이게 90도가 되니까 이 각이 30도가 된다고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실제로 내가 구해야 되는 건 여기에 시선속도의 크기를 구해야 되는데 여기 시선속도는 공전속도 V에 대해서 이 각이 30도니까 여기에 시선속도는 공전속도 V에다가 코사인 30 이렇게 해야 돼 코사인 30은 얼마죠? 2분의 루트 3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공전속도 또는 시선속도 최대 값에 2분의 루트 3이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이런 것도 가능하겠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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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에 30도를 더 돌아갔다 그럼 60도도 가능하잖아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벡터 분해를 해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매번 벡터 분해하기가 좀 약간 짜증나요 짜증나가지고 이거를 좀 어떻게 좀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정리하는 방법이 없을까 라고 선생님이 고민을 하다가 자 어차피 우리는 이 중간중간에 시선속도의 크기를 분해하는 게 나와봤자 특수각인 30, 45, 60 그거밖에 안 나오거든요 자 그럼 선생님 하는 거 잘 봐봐 이걸 기준으로 해서 자 별이 여기 있을 때하고 여기 있을 때를 볼게요 그럼 여기 있을 때는 자 시선속도의 크기 공전한 방향이 이 방향이라고 하면은 시선속도의 크기는 어디죠? 병이야 그리고 여기가 시선속도의 크기가 최대가 되지 그 최대 값을 그냥 선생님이 상대적으로 일로 놔 볼게요 자 그럼 각을 쪼갤 때 자 여기가 30도 또 여기 30도 쪼개고요 그럼 요 각이 30, 30, 30인데 그럼 돌아간 각이 여기가 30도 돌아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60도 돌아가겠지 여기서부터 따져볼게 30도, 60도 돌아가고 여기가 90도 돌아갈 거야 그리고 그 가운데 45도가 있을 텐데 어차피 여기 30, 45, 60도는요 어차피 특수각이니까 사인이든 코사인이든 2분의 1이나 루트 2분의 1이나 그러니까 2분의 1이나 2분의 루트 2나 2분의 루트 3 그러니까 30도, 45도, 60도 이렇게 나오면은 어차피 요 값은 2분의 1이나 2분의 루트 2나 2분의 루트 3 요 셋 중에 하나가 나와요 사인이든 코사인이든 그런데 시선속도의 크기는요 여기서 이쪽으로 갈수록 어차피 시선속도의 크기가 커지지 그럼 요 중에서 가장 값이 작은 게 어떤 거야? 2분의 1이지 그럼 여기는 시선속도의 크기가 최대 값의 2분의 1이 되고 45도가 될 때가 2분의 루트 2 그 다음에 여기가 2분의 루트 3이 되고 시선속도의 크기가 1이 돼요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면은 여기서 이쪽으로 갈수록 시선속도의 크기는 0에 가까워지지 그럼 시선속도는 작아져야 돼 그럼 여기 30도, 45도, 60도가 있다고 하면은 그럼 여기가 시선속도의 크기가 최대 값의 2분의 루트 3 2분의 루트 2 여기가 2분의 1 요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30, 45, 60 여기서부터 돌아가면은 돌아가는 가기 그럼 똑같은 식으로 여기가 또 이제 시선속도의 크기가 최대 값, 최대 값은 상대적으로 이리로 놨으니까 이렇게 가면은 이쪽으로 갈수록 시선속도가 커져야 되잖아 그럼 30, 45, 60이라고 하면은 이번에 여기에 시선속도 크기가 2분의 1 이게 2분의 루트 2 요게 2분의 루트 3 그러니까 꼭 굳이 벡터 분해를 안 하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똑같은 식으로 하면은 여기가 2분의 루트 3 여기가 2분의 루트 2 여기가 2분의 1 혹시 벡터 분해가 나오는 문제가 나오면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뭐 이렇게 분해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요걸 하나 딱 정리를 해주세요 그럼 여기에 맞춰가지고 시선속도가 0에 가까워진다 그럼 거기가 2분의 1 시선속도가 최대 값에 가까워진다 2분의 2루트 3 30도씩 각이 나눠져 있을 때 45도일 때면 좋건 2분의 루트 이해 되십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식의 응용 문제가 나오냐면은 자 우리 지구가 있을 때 지구에서 바라보는 시선 방향이 있지 시선 방향 근데 얘가 이제 공전하는 공전계도면은 시선 방향으로 이르는 각이 0도라고 하자 그러니까 시선 방향과 이르는 각을 세터라고 할 때 그럼 얘는 공전을 공통질량 중심으로 해서 그냥 이렇게 공전하기 때문에 접근하고 후퇴하는 속도가 그대로 최대 값이 공전속도가 돼요 그럼 이때 공전속도를 V라고 하면은 시선속도의 최대 값은 공전속도의 크기하고 접근 후퇴할 때가 이렇게 똑같게 나오거든 근데 똑같이 공전하는데 이번에는 공전속도는 똑같은 상황에서 약간 시선 방향으로 이렇게 세터만큼의 각을 이루고 있다고 하자 그럼 이게 공전속도가 되겠지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무슨 속도야? 시선속도 이걸 구해야 돼 그럼 이렇게 시선 방향으로 이르는 각 세터가 좀 있으면요 시선속도의 최대 값 이렇게 써볼까요? 이건 공전속도 V에다가 뭘 곱해야 돼? 코사인 세터를 곱해야 되겠지 이게 시선속도의 최대 값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류의 문제들이 최근에 평가원이나 EBS에서 조금씩 출제가 되고 있어요 이거는 작년, 재작년 전부 다 평가원에서 나왔던 거고 이런 것들은 다시 나올 수 있는 유형이니까 여러분들 좀 정리 좀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